이 호피는 거울도 잘 베이고 아주 멋지게 생겼네요 애기 허리갱도 한번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? 이 호피는 가을산 토봉으로 부보시게 진짜 잘생있네요 색감도 좋고 어디가 하나 빠진 데도 없지? 좋죠? 아주 멋지게 생겼는데 좀 작네요 이만하면 그래도 훌륭하죠? 용피색이 조금 새끼네요 용피색이 조금 새끼네요 이거 색깔이 진짜 아름답네요 이거 색깔이 진짜 아름답네요 참깁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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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미석수반석을 좋은 호피를 한 점 했네요. 아주 멋있고 잘 나왔죠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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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